안녕 펑테라 역의 이지야라고 해 이지아의 비하인드 레츠 겟잇 섹션 섹션 해당 점심 미담 이거 참된 매니저 이거 카메라 앞이라서 해 주는 거 같은데? 안 줘요 치우세요 카메라가 치우세요 정답 정답 아니 나 추워보니까 나 어제는 여기서 막 슬라이딩해서 철장에 막 내려오고 있는데 슬라이딩해서 막 도망가고 여기서 막 액션 열.. 아 근데 세트 너무 좋았어. 세트 멋있지? 네. 저쪽에 있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? 저기 나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 물 받아놓고 물 티면서 액션 했어. 아빠 아는 거 얘기하던 거. 아주 터미네이터처럼. 하이라이트. 오 좀 무서운데? 자 스탠바이! 나는 겨울에 목표였다. 마Не가 목표였다. 몇 번의 목표였죠? 지ной… 혹시 무려 그러고 한 번 영상으로 찍어드리기 전에 좋은 목표였어요. 예수의 목표였다. 누나가 나와서 정말 헹궈 생각난 것 같은데? 찌릿한 머리는... 나 의자 머리를 찾아봅시다. 5장의 화장품이 인기 중인사업 해외가 머리가 확인하기 위한 날아왔다. 한 번 확인 후. 안녕 펑테라 역의 이지아랑 하 이상해 안녕 펑테라 역의 이지아야 안녕 좋다 좋아 잘 있네 박어 추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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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